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찻사발 명품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찻사발 명품 경매는 관광객들이 경매를 통해 문경 도예가들의 도자기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으로 경매의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 가격 20%부터 시작하는 명품 경매는 오는 6일까지 세제 오픈 세트장 내 광화문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